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당신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것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이제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루카 복음사관은 이렇게 그들을 선택할 때 기도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렵에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셔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고 나리세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열두를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기도, 즉 예수님과 성부와의 대화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면 예수님의 이런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특히 유다, 즉 미래의 배반자가 될 유다의 존재는 그들의 이름이 하느님의 계획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표면에 등장하는 것은 당신 친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들은 때때로 예수님에게 근심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신 뒤에 이 사도들을 성부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에 간직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하고 넘어질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친구이고 스승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인내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다림과 인내의 절정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천입니다. 그 사랑의 천으로 베드로를 둘러 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련을 시작하면서 들은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고 나섰다. 하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저게 정말 여기에 인상적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황님 제가 중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악한 일들을 했었고 많은 여러 죄를 지었는데도 저를 계속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도, 우리 각자를 위한 그것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열렬한 기도가 됩니다. 요는 우리가 그분의 기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도하신다입니다. 성부 앞에서 구원의 가격이 되었던 당신의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들을 붙잡아 놓습니다. 이 순간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지니려야 할 대단히 큰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삶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제자들의 신앙을 식별하는 순간에 드러나고 납니다. 루카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예언자가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대답합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에서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큰 전환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명의 큰 전환 앞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열렬한 기도였습니다. 오랫동안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앙을 식별할 때도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명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에게들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자들과 우리들, 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기도야말로 유일한 힘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렬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번 올라가야 하는 길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렸는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여정을 가실 때 예수님의 변모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영광이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순환입니다.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이 미리 드러난 것도 기도하면서였습니다. 성자께서 성부와 깊이 있는 친교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사명,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초대합니다. 늘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러한 빠른 여정, 복음 속에서 이러한 빠른 기도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도했지만 그러한 기도가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도에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입니다. 어느 날인가 아주 좋으신 주교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교님께서는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매우 힘든 시련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성당을 바라보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쓰여진 문장을 읽었답니다. 나 베드로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였답니다. 이 말씀은 그 주교님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번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황님 정말 그런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 각자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각자의 이름과 성을 부르시면서 하느님 앞에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가격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더듬거릴지라도 우리들의 기도가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그분께 꼭 지속해서 의지합시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기도의 힘 때문에 나의 이 소극적인 기도가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어져서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기도하십니다. 시련 중에도 기도하십니다. 죄 중에 있을 때도 바로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맙습니다.